그룹 샤이니의 민호와 FX설리가 드라마 주인공 물망에 올랐습니다. 26일 SBS 드라마국 관계자는 샤이니 민호와 FX설리가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다며 캐스팅과 함께 편성 검토 중임을 밝혔는데요. 아름다운 그대에게는 일본 동력 만화가 원작이며 남자 고등학교 꽃미남 군단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청춘물로 일본과 대만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전기상 PD가 연출을 맡아 많은 한류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